kf-21 내년 양산 착수 40대 2026년 전력화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달려온다 안녕하세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양산 계약이 앞당겨졌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부터 kf-21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순항하고 있는 보람의 사업이 당초 목표한 설계대로 우수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개발 스케줄은 문제 발견과 개선 사항이 많이 나오면 계획보다도 무한정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조로운 개발과 시험이 진행되면 개발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조로운 개발에 이어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전투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월부터 잠정 판정 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5월부터 8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양산 계획을 체결하고 2026년 후반기에는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형 보람의 전투기의 생산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회 국방위 보고를 마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의 사업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시제기 제작과 초도 비행, 초음속 돌파에 이어 복자기 개발까지 개발 과정에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조기 양산이라는 최종 성과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현재 공군의 노후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조기 전력화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양산되어 26년 말까지 KF-21 40대가 전력화되어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고 대한민국 연공을 지키게 됩니다 내년 양산되는 블로거는 공대공 무장이 장착된 기체로 시제기 초도 비행부터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기본 탑재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이달 초에는 국산 에이사레이더를 장착해 운행을 시작했는데 결국 에이사레이더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 일정은 각종 공대공 무장의 완벽한 통합과 에이사레이더 운영, 공대지, 공대함 등 각종 무장을 통합하는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조기 양산은 아무래도 수출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KF-21 보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여러 나라들과의 본격적인 참여 여부도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문 물량이 폭주하는 F-35와 F-16의 경우는 제대로 납품이 안 되고 있으며 10년간 안 팔리던 비싼 라팔까지 여러 나라가 구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세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스텔스기에 가까운 RCS에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한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을 세계 여러 나라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조기 양산 소식은 또 한 번 세계에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현재 F-35는 미국의 동맹국만 구입이 가능하고 도입 후 운영에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운영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정비 등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접근이 안 되는 등 운영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온 건데 빌려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5세대기는 비싸고 아무나 살 수도 없으며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업그레이드된 4.5세대기의 경우 가격이 스텔스기에 육박하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체가 별로 없습니다 즉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는 살만하고 쓸만한 전투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에 가까운 4.5세대 KF-21 보람에는 이 같은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절묘한 기체입니다 경전투기 시장을 파고들어 베스트셀러 조짐을 보이고 있는 FA-50에 이어 새로운 4.5세대 월드베스트로 등극할 KF-21의 양산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